안녕하세요 오메가엑스 제안입니다 지금껏 저희가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참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두 번째로 다시 도전하는 꿈이었고 이런 일을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를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맏형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멤버들을 보며 멤버들이 무너질까 우리의 꿈이 무너질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오메가엑스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버텨왔지만 더 이상 참고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른 어떤 곳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와 같은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해서 용기를 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강 대표는 연습이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하고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들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카톡과 전화를 계속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엑스를 계속 할 거면 박박 기어라 죽여버린다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며 협박해 멤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일부 멤버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찬입니다 처음에 의장과 강 대표는 우리는 너희의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저희에게 잘 대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 역시 신뢰하고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일에 또 저희의 가치관과 또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험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위로를 해드리며 술을 마셔야 했고 개인적인 푸념을 늘어나도 들어줘야 했으며 연습 시간을 빼앗기고 강 대표와 대화를 하러 간 멤버들을 기다리며 늦은 밤에 연습실에서 의욕을 잃은 채 앉아있던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망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의심들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형들이 술자리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컸고 가끔씩은 저도 술자리에 자진해서 앉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들도 이렇게 버티는데 나도 무너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애써 장난치면서 넘기곤 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 시간을 발판 삼아 다시 대중들 앞에 떳떳하게 서서 음악과 좋은 무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겪은 상황들이 비단 저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댓글들과 응원해주시는 글을 봤는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는 말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회에서 소위 갑질이나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사건이 약자들이 더 이상 꿈을 위해 인권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 술자리에서 저희 회사 회식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강대표의 흑기사를 하면 선물을 주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흑기사를 하지 않으면 강대표가 삐진다거나 저희를 째려본다거나 그 다음날 저희에게 차갑게 대하고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겨서 저희는 그래도 좋게 좋게 가야 이 일이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강대표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맞추면서 술자리에서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빈입니다 한겸이의 말에 덧붙여 얘기하면은 술자리를 거부하면은 다음 앨범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감한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답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희롱 발언들도 수시로 일어났지만 신체적인 접촉 예를 들어서 강제로 대표의 권위로 부른 술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자신의 얼굴을 멤버들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이 가져다 대는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이런 행위들은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수행에 충분히 성립될 사안이고 또 이런 행위를 만약에 여성이 당했다고 하면 누구나 중범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인단은 수행 부분에 관해서도 형사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오메가엑스 11명 모두 다 두 번째 기회인 만큼 팬분들께 패치라는 단어를 들려드리고 싶지 않아서 스케줄 중간, 연습 중간 그리고 스케줄 일정이 다 끝난 후에 강 대표의 술 취한 그런 전화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좀 많이 불안해지고 전화가 올까봐 초조해지고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참다 참다가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도 사실 진동 소리와 또 핸드폰 알람 소리 그리고 진동 소리와 비슷한 음악 베이스 소리만 들어도 좀 불안함이 좀 많이 찾아와서 일상생활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저를 다시 돌아본 계기가 된 것 같고 강 대표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신과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요 강 대표의 그런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 자리에서 제가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는지 숨이 안 쉬어져서 강 대표에게 숨이 안 쉬어진다고 얘기를 하니 저는 송환경 공항장에 해서 10인 체제 기사 나가겠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저녁마다 강 대표가 했던 말들 나 너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할 거야 그러면 저희는 또 가해자가 될까 봐 그런 두려움에 또 떨어뜨렸었고 그런 두려움이 계속 지속이 돼 지금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남미 투어를 시작해서 두 번째 날 멕시코 시티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이행 공연으로 그리고 거기가 고산지대라서 저희 오메가 X 멤버 11명 포함해서 스태프분들까지 다 정성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멤버들끼리는 으쌰으쌰 해가면서 팬분들 만나기 전에 텐션도 올리라고 했고 열심히 준비 중이었습니다 팬 이벤트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강 대표가 들어오더니 팬 이벤트를 중단시켰습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강 대표 앞으로 가니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너는 그냥 가 그러면서 단톡을 보여줬습니다 그 단톡은 황의장 강 대표 매니저님 그리고 저희 11명이 있는 단톡방이었는데요 거기에 황의장의 톡을 보니 강 대표 쓰러졌는데 보는 인간 하나 없냐 다 죽어라 공연 그만해 라는 톡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팬 이벤트를 하기 전에 강 대표가 의자에 앉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 대기실 불도 끄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끄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혀 쓰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고요 그 뒤로 강 대표가 계단으로 가더니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희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저희 겉옷을 벗어서 강 대표한테 덮어주고 목도 받쳐주고 그다음에 부급대원들이 와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는지 그때부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해서 그때 응급실에 가서 멕시코시티 공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겸이 형을 포함해서 모든 멤버들이 불안감과 공황증상을 보일 때도 있고 저 역시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하이톤의 여성분의 목소리만 들으면 흠칫흠칫 놀랄 정도로 다들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한이 형이 쓰러진 이후에 저희 멤버들이 최대한 빠르게 방으로 제한이 형을 함께 데리고 가서 안정을 취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뒤에서 숙소를 호텔에 도착하면서 모든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궜습니다 새벽 내내 멤버들의 방문을 찾아다니면서 두드리고 다녔고 강 대표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랑 특히 저혁이 형 그리고 정훈이 형, 케빈이 형은 같은 층이었는데 이제 형들이랑 얘기를 해야 하거나 할 때 섣불리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처음에 저희가 식당일 바로 직후에 다음 날인 23일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셨습니다 감정적인 카카오톡을 메신저를 보내시면서 이제 취소가 되었던 상황이고 저희가 티켓 확인이 저희도 이제 티켓 확인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시에 저희의 사비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드렸고 곧바로 알아서 해라 라는 문자가 왔기에 저희는 바로 부모님들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겸입니다 제한이 형을 먼저 숙소로 보내고 제가 복도에 있었는데요 복도에서 강 대표가 혹시나 제한이 형 방을 찾아가 제한이 형을 더 힘들게 할까 봐 복도에 있었는데 강 대표가 아니나 다를까 올라와서 제한이 형 방을 계속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몸을 쓰면서 막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들어가야겠다 한 뒤 새벽에 새벽에 계속 찾아와서 문을 발로 차고 엄청 세게 문을 두드리며 그런 행동을 보여서 제한이 형 방과 저의 방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런 일이 있고 귀국을 한 후에 진심어린 저희가 느끼기에 진심어린 사과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군대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냥 터무니없는 정산서를 또 보내면서 협박을 그냥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화를 할 수 없다 판단을 하였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정산서가 무엇이냐면 멤버들 때문에 자기들이 빚이 생겼으니까 멤버 한 명당 3,4억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 증명입니다